주인공 마티에게 관심을 보이는 여자 마티의 친구 바비 그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마티에게 면박을 주며 그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마티가 운전 실수를 하자 바비는 또다시 그에게 폭력을 가하고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같이 자란 그들 겉으로는 친구처럼 보이지만 마티는 늘 바비의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었죠 남자들만을 위한 클럽에서 마티에게 춤을 추게 하며 그를 이용해 돈까지 버는 바비 바비는 친구의 탈을 쓴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바비의 그늘에서 벗어나고픈 마티 하지만 가족 그 누구도 마티의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바비의 부모님은 오히려 마티를 아주 제일 나쁜 아이로 여기며 자신의 아들은 모범생의 착실한 아이라 생각하고 있죠 한편 여기 내일은 없다는 듯 살아가는 두 명의 소녀 그녀들은 알바 중인 마티와 바비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바비와 마티도 그녀들이 마음에 들었는지 금만남을 제안하죠 그들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바비는 여자들 앞에서 마티를 면박을 주며 그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그녀를 어떻게 한번 해보려 그럴싸한 말로 자신을 포장하며 허세를 늘어놓는 바비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즐기는 그들은 첫 만남의 관계까지 가지게 됩니다 서로가 마음에 든 마티와 리사도 서로 사귀기로 하는데 어느 날 리사는 그의 아이를 가지게 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티는 임신 사실에 분노하며 그녀에게 불가치고 화를 내고 이에 리사는 그에게 버림받을까봐 마티에게 윤밀한 제안을 하려 합니다 바비 때문에 늘 고통받고 있는 마티에게 그를 죽이자고 이야기하는 리사 자신들의 계획을 친구에게 털어놓으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리사를 돕기 위해 동네에서 좀 논다는 아이들을 모아 바비를 함께 처리해 주기로 하죠 철없는 아이들은 함께 모여 바비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바비에게 늘 괴롭힘 당해 온 마티 누구보다 이 일에 적극적입니다 늦은 시간 바비를 불러내는 그들 리사는 혼자 바비를 처리할 수 있다며 마티를 두고 친구와 함께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합니다 한참을 달려 외진 곳에 도착한 그들 친구가 그를 유혹하는 사이 리사는 그에게 총을 겨누고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리사는 아이들을 더 모으기 시작합니다 바비를 처리하기 위해 운동 내 껄렁한 아이란 아이는 타블로 모으는 리사 개념 없는 이 아이들은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마치 쉬운 게임처럼 생각하며 재미있을 거란 기대까지 하고 있죠 며칠 후 그들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아이들 야심한 밤 바비를 불러내는 마티 바비는 갑자기 나타난 낯선 아이들의 모습에 이상함을 느끼지만 마티의 달콤한 유혹에 바비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기로 합니다 바비의 뒤를 따르며 아이들은 긴장하기 시작하고 바비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하는 그때 아이들은 재빨리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하려 하죠 갑작스런 그들의 도발에 바비는 당황합니다 결국 그들은 바비를 아주 잔인하게 죽이게 되죠 당황한 아이들은 뒷수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난 것을 뒤늦게 후회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바비를 죽이는 것까지였을 뿐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마티는 이제라도 알리바이를 만들려 하고 조지는 친한 친구에게 그 일을 발설해버리기까지 합니다 엘리 또한 경찰에 잡혀갈까 노심 조사하죠 이사의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된 그녀의 어머니 그들이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범죄는 만천하에 드러나며 그 일을 저질렀던 아이들은 모두 경찰에 연행됩니다 잡힌 그 순간에도 남탓을 하며 아이들은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던 철없는 아이들은 모두 중형을 선고받게 되고 주도자로 지목된 마티는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영화 분리였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인데요 타락한 아이들의 실상을 여과 없이 보여주며 영화는 리뷰에 담지 못할 만큼 충격적인 내용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을 벗어나 보려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 그들의 모습 어쩌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면적 모습은 아닐까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